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르기세 기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류분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기류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보악군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매동은 그냥 보통입니다 개인 연기금은 소량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 기관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사나 셀트리온, LG전자, HMM, 이스페데이스, 삼성전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현대차, 삼성 SDI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처음에 쭉 오르다가 슬금슬금슬금 하락하는 모습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은 3.3원 상승에 1,306.3원 미국 선물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500억대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완화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유상증자를 꺼내서 장초반 급락 출발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갑자기 또다시 초전도체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크총의 사용들은 하락이 많습니다 그 반면 코스닥은 HLB가 급등하는 모습, LS머트리얼즈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오늘 가한 섹터는 초전도체 관련주, 증강현실 관련주, 음원음반 관련주 그 반면 약한 섹터는 초성 관련주, 항공 관련주, 2차전지, 전고체 관련주가 약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기준 외국인 매수하려면 SKNX, 네이버, 기아, LG생건, LG전자, KTNG, KTE, LG디스플레이, 셀트리온, SO1을 매수합니다 빠이요!